자, 붉은 고구마이죠. 붉은 고구마인데, 1kg에 7렌깔. 3,7일, 1,2,21원. 2,000원. 1kg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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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를 찾아봐야 되겠네요. 바나나가 어디에 있을까? 바나나가. 그냥 포장을 해놓는게 있네요. 뭔지 모르겠네요. 바나나가. 빨리와 이렇게 푸른시라고 써있는데, 호박처럼 생긴지가 너무 힘들어요. 모르겠고. 6,5. 6페이지? 6페이지가 뭐냐? 그리고 포장된 체리는 좀 비싸보여요 이 팩 이 팩 20k 그리고 수입은 5스토리아 여기 보다 호주에서 오게 됩니다 바나나가 더 억은데 바나나 한번 더 억울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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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1킬로우라면 800원이네요. 상태도 괜찮아보이네요. 권력의 다미입니다. 왼쪽의 다미는 반면에 다미가 적당한Da-미라 프리밍 그리고 6.2크로우라우 수박같죠? 수박 파인애플이 비지가 2개라고 배송합니다. 2개 0.99링 1링 2개 300링 큰 녀석들 품질이 좋아보이는 녀석들은 2.99kg 2.39kg 파인애플이 품질이 좋은 것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. 파인애플